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인매장 코치 대표 용선협입니다. 오늘은 무인문구점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인문구점은 현재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창업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인문구점이란 문구를 고객이 제품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제할 수 있는 자동판매 시스템을 갖춘 작은 상점입니다. 요즘 유인문구점이 많이 강소하는 추세이다 보니 무인문구점이 소비자의 편리성과 기술 발전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무인문구점, 백호점 이상을 오픈해본 결과 장단점을 확실하게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인문구점은 24시간 내내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매출이 24시간 동안 일어날 수 있고 시간적인 자율로 내가 갈 수 있는 시간대에 가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창업하시다 보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가서 해야 할까요? 생활 패턴이 모두 다르죠. 출근 전 오전에 가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오히려 사람들과 마주치는 성격이 어려우신 사장님들은 늦은 밤에 가시기도 하십니다. 생활 패턴의 성향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르지만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두 번째로는 무인문구점은 대부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사용하므로 직원 인건비용을 줄일 수 있어 윤력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인에 대한 큰 통합적인 장점이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인문구점은 작은 공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다양한 위치를 배치할 수 있고 쉽게 진열을 바꾸며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자분 창업으로 다른 무인 창업보다는 창업비용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3천에서 많이 들면 5천까지 들 수 있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고정비용이 적습니다. 월세, 관리비, 키오스크 또는 원격제어, 렌탈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로얄티 정도가 있지만 그렇게 다른 창업에 비해 크진 않습니다. 여섯 번째, 폐업을 해도 위험부담이 적어 폐업을 하더라도 단가팔인 판매로 물건을 판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고 사업종에 대비해 손실 리스크가 적습니다. 이제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 무인보다는 높은 노동력을 요구합니다. 매장이 크면 클수록,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건을 계속 채워놔야 합니다. 거의 유인으로 가고 있죠. 제가 저희 지역 매장에 있었는데 새 학기 때 3월 첫째 주간 물건을 하루에 3번씩 도매처에서 사다가 채우느라고 거의 하루에 6시간 노동을 한 2주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매출은 높아서 좋았지만 생각보다 무거운 박스들과 진열과 청소와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난 및 파손인데요. 도난 시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 학원에 찾아가야 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 몇십 번을 넘게 신고해봤는데요. 요즘에도 정말 빠르게 잘 찾아주시지만 아무래도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의 인기 상품을 선보이는 게 가장 힘듭니다. 너무 즐겁게 서치도 하고 도매처를 다니면서 쇼핑하듯이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계시지만 생각보다 매번 어떤 걸 구매해야 하는지 신경 써야 하는 게 스트레스 받는 사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나이도 상관이 없고 성별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나이 있으신 남자 사장님께서도 너무 즐겁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문구를 너무 좋아하지만 운영에서는 상품을 선택하는 거에서는 많이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모든 창업에 장단점이 있듯이 무인문구점 창업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즐겁게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계시지만 매출이 잘 나와도 나와 안 만든다고 하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 맞게 창업을 하시는 것이 창업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무인문구점의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